해봤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자신이 있으니까 압박합니다. 아. 노력을 많이 했냐 기본 그리고 어느 순서라도 센스가 있냐. 상대가 들어오는데 유축되지 않고. 예 맞습니다 그리고 체력에 자신이 있으면. 이용하려고 지금. 약간 일을 초반에 찍으려고. 상하나 배 많이 섞어줘야 돼. 지금 졸업성도 그렇게 여유지 않아요. 전적도 비슷하구요. 케오엘은 우리 워상 선수보다 좋거든요. 버그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렇죠. 상하나 상대 오른쪽. 오상훈 선수가 강력한 퍼치 날려가지고 조던 선수가 좀 위축을 받았으면 좋겠어요. 지금 조던 선수는 지난 데이트에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. 그렇죠. 아 가디가 상당히 좋네요. 장안전이 경험한 선수였어요. 진짜 성신한 선수였어요. 바디 올리면서 접근해서 상대에 지치기하는데. 펀치지기 훨씬. 네네. 접근해서 다 봐. 바디 승수해야 돼. 맞는 습관은 버려야죠. 그렇죠. 바디에서 올라갔네. 바디. 아파. 아파. 엎어 바디까지 가 봐 장안. 체력적으로 자신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네요. 도론 씨는 계속 지난번도 더 압박을 하거든요 바디를 좀 섞어야 돼 아 백중세입니다 백중세 이 좋은 것 같아요 방어력이 사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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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봤습니다 아 서로 그냥 한 번씩 주목 기왕 서로 계속해서 주고받습니다 바디 어파 저런 선수가 손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디펜스 하면 힘 안 돼 사람이 스타일이 바뀔 수도 있지만 지난번 대회처럼 또 쓴맛을 볼 수 있겠네 너무 재밌어 큰 거를 노리고 있잖아 힘을 좀 빼고 선수가 급하다는 건 이제 마음이 들렸다 네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큰 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들어가는지 한번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네 지금 하나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끝나고 있어요 지금 아 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참 멘탈적이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지금 지금부터 한마리 좋아요 한 번 더 들어오는 좋은데 지금 저런 시는 지금 지금처럼 아 이렇게 가야되나 이렇게 밀 붙이기도 하고 네 해야 되거든요 야구 좀 더 이전에 경계했던 해비 끈점이 열차추어났던 그렇죠. 바디 바디. 사실 뭐 별로 의미는 없는데요. 네. 18알대. 안민항아가 들어갔습니다. 네 주위 항공으로 들어갔어요. 바디야 좋아요. 영타. 1등이 그만큼 짜지게 나거든요. 아이씨! 원투 한두개만 아! 앞머리에 들어갔습니다 턱에 들어갔어요 아! 먼저 들어갔습니다 랩트 비오드 주목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아! 앞머리! 아랫트! 양 선수 진짜 양보가 없어요 정말 젊은 선수들의 패지가 넘치는 경기를 관람하고 있습니다.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고요. 정말 성공에 따라서 비깁니다. 지금 충격받았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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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섞어줘야 돼. 그렇죠. 데미지가 왔습니다. 또 들어왔죠. 정확한 눈으로 때려줘야 됩니다. 지금 마지막 기회 왔습니다. 충격. 레프트홀 들어갔고요. 이럴 때 끊어져야 됩니다. 라이트 들어가고요. 라이트 들어갔고요. 안 똑같습니다. 유성원 선수가 조금 더 힘을 쪄고 짝을 치셔야 되는데 힘이 너무 들어가면 부드럽게 쳐줘야 되거든요. 부드럽게. 그릴수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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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이번까지. 또 회복하네요. 또 회복하네요. 다 왔거든요. 지금 또 순간적으로 또. 공격. 아 그렇죠 워튼. 아. 그렇죠 워튼. 워튼. 아. 아. 무상원 선수가 펀치가 없는 선수가 아니거든요. 그렇죠. 이야. 이 와중에도 연탈 또 냅니다. 아. 연타 하나만 더 들어가면 좋겠는데요. 아. 맷집이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. 아. 며칫 좋습니다. 지금. 10초. 며어 며어 며어. 그래 또 해봐. 그래. 배우고 있지. 지금. 황님 자세히. 선수입니다. 원 없이 싸우고 있는데. 그렇죠. 지금 이호타를 주고 하고 있습니다. 막발에 몰아쳐야 돼요. 이제 10초 남았습니다. 그렇죠. 끝까지. 지금. 하나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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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.